세계 속 모두가 주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. 영화, 음악, 게임, 웹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는 이미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. 우리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 세계 어디서나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도록 우리는 저작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. 저작권은 모두의 꿈과 노력을 지키며 문화의 가치를 드높였습니다. 서로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넘어 세계 중심의 한류 문화가 되기까지 저작권은 늘 문화와 함께했습니다. 전 세계로 통하는 한류 문화는 우리에게 높은 경제적 가치를 남겨주었습니다. K-콘텐츠는 그 인기가 높아질수록 참작이 활성화되고 저작권 수익 또한 증가하게 되어 우리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. 오늘의 문화 수익을 내일의 문화에 투자하여 더 새롭고 더 놀라운 우리의 미래로 향할 것입니다. 저작권이 만든 풍요로운 환경에서 꼭 해온 문화는 곧 우리의 브랜드가 됩니다. 대한민국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힘 그 힘은 저작권에 있습니다.